쪽파 1개 넣고, 마늘 1개 넣고, 김 1개 넣고, 김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. 과메기 1개, 2개 넣었습니다. 2,000명. 아빠, 손만. 손은 고정해주세요. 과메기 1개. 과메기 1개. 딸 입에 넣어 드릴까요? 아니요 엄마 드세요 축하드립니다 맛있어요 오늘이 2019년 12월 10일 2천명 돌파했어요 구독자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의 힘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